안녕하세요. 실용영화학과 심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번 발급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수업 개시일은 9월 1일 오후 2시부터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 정정 및 추가 등록은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7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유의사항으로는 기말고사 시간표를 꼭 확인하고 중복되지 않게 수강 신청 바랍니다. 폐강 공지는 9월 8일 오후 3시에 예정이고요. 수강 철회는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0일 오후 5시까지 수강 철회 기간입니다. 기말고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말고사 기간이고요. 성적 상담은 12월 22일 오후 4시부터 12월 26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최종 성적 공고일은 12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기말 강의평가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입니다. 학기 구분은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일까지입니다. 취득 학점별 학년 구분입니다. 도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점으로 구분이 되고요. 학점이랑 상관없이 수강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수강 신청 가능한 최대 학점은 계절학기 포함 24학점입니다. 단, 입학한 첫 학기는 18학점까지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 정규 학기에는 9학점에서 18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 9학점 미만 수강 신청 시 최소 학점 미만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정규 학기 때 18학점 이상 수강 신청 가능하신 분들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셨고, 성적 포기 및 낙제 F 없이 3.0 이상 성적을 취득하신 분들만 정규 학기 때 24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계절학기는 최대 9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시지만, 정규 학기 포함해서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 학기 때 24학점을 신청하셨다면, 계절학기 때는 신청 불가하십니다. 그리고 졸업 때까지 이수해야 할 학점은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27학점, 교양필수 9학점, 교양선택 21학점을 포함한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증과 수료증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학과 소개, 실용 영어학과,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관련 자격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 지도사 자격증, 영어 동화구현 지도사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는 민간 자격증이고요. 총장명의 수료증으로는 아동영어지도사, 영어스토리텔링 지도사, 그리고 성교 영어과정, 한영문화컨텐츠 통번역과 이렇게 4가지 있습니다. 자격증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아래 나와 있는 검정과목 6과목 이상 이수를 하시고 6과목의 평점평균 B 이상을 취득하셔야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영어 동화구현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관련 과목, 검정과목 3과목, 필수 3과목과 선택 5과목을 이수하고 평점평균 B 학점 이상이어야 취득 가능하신데 여기서 이제 별표 모양은 필수 과목을 의미함이라는 게 이제 검정과목에서 과목명 옆에 별 모양 표시가 돼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영어 동화구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별 모양 표시가 들어있는 필수 과목 3가지는 꼭 이수하시고 그 아래에 있는 5과목을 선택하셔서 이수하셔야 취득 가능하신 자격증입니다. 그 외에 수료증도 마찬가지로 관련 과목 필수 3, 선택 5, 평점평균 B 이상 그 별표 모양이 수료증의 필수 과목을 의미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화 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실용영어학과에는 스토리텔링, 테솔, 관광통 번역, 선교, 영어 이렇게 총 4가지의 특화 과정이 있습니다. 특화 과정의 자격 기준은 필수 3과목, 선택 3과목, 평점평균 B 이상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 실용영어학과 특화 과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특화 과정도 마찬가지로 검정과목 필수 3과목, 선택 3과목을 이수하시고 평점평균 B 이상 취득하셔야 신청 가능하십니다. 특화 과정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하시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사학적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졸업하시려면 당해 학기 포함 140학점 이상 이수하시고 최소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2.0 미만일 경우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졸업보고서나 토익으로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조기졸업은 1,2학기 단축할 수 있는데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재학 중 2회 이상 일반 휴학을 하지 않은 자 당해 학기 포함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가 조기졸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수부전공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복수전공은 전필 18학점, 전선 27학점을 이수해 주시고 평점평균 3.0 이상이어야 복수전공 신청이 가능하시고 부전공은 전필 18학점 이상 이수해 주시면 부전공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 기타 공지사항 보는 법 등등 알려드릴 텐데요. 공지사항 보는 방법은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하시면 그림과 같이 학과 공지랑 학사 공지 볼 수 있으시고요. 개인정보 수정은 나의 정보 수정 누르시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증명서 발급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서 빨간색 네모박스와 같이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격지원인데요. 원격지원 상담 전화는 02828-5450이고 상담 시간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시간 잘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학과 팬들 및 유튜브 링크 소개 드리면서 문의사항은 0278-784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